안녕하세요. 데일리플루트 365비제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페 데일리플루트, 네이버 카페 데일리플루트에 가입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남겨주시고 활동을 해주신다면 더 많은 영상, 더 좋은 영상들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한국만 분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죠? 한국만 분다는 첫째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컨텐츠입니다. 한국만 분다는 초급용, 중급용 컨텐츠로 나뉘고요. 월요일에는 초급, 화요일에는 중급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을 해주신다면 더 많은 컨텐츠,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31일 마지막 총정리시간이 되겠습니다. 1월달 한 32개의 영상을 올렸거든요. 제가 저음에서 왜 목소리가 날까에 대해서 이 두 개의 영상을 찍다 보니까 32개의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질문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 중에 고음에 대한 질문, 그리고 악기 지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적으로 고음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재생 목록을 보시면, 1월 영상 재생 목록을 보시면 고음에 대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다시 참고하셔도 좋겠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특히 질문을 해주신 음정이 파였습니다. 파. 그냥 이제 저음, 중음을 누를 때는 이렇게 파를 누르죠. 그렇지만 3옥타부는 하나를 뗍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뗀 것 때문에 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를 뗀 것 때문에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셨던 분은 하모닉스 편을 또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틀었기 때문에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모닉스거든요. 그냥 파을 가지고 불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저음을 가지고 하모닉스 연습을 좀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난다면 이렇게 좀 더 세게 불면 사실은 소리가 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바람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더 모은 상태에서 입술을 좁혀준 상태에서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 바람 소리가 많이 나고 더 작은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안 공간을 더 활용해 주시고 그냥 앞으로 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윗잇몸으로 이렇게 바람을 내보낸다고 생각하시면요. 이렇게 치시면 그러면 더 좋은 소리가 나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저음, 중음, 고음 속도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속도를 잘 이해를 하신다면 좋겠고요. 내일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